사람들이 이 작품을 그 당시 거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 부인한다는 얘기가 그래요. 내 작품은 어차피 죽어야지 사람들이 산다. 팔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냥 그림만 그리세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샘플처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병철 회장이 첫 고객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분의 이병철 회장이 추상이라도 이런 작품이면 좋다. 자유로운 미술협회들을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게 무슨 탄압의 대상일까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탄압을 했어요. 60년부터 이분께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이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밀하고 엄밀한 추상으로 시작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다시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와요. 특히 산에는 사계절마다 다 모든 것이 다르고 하루 안에서도 빛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고 또 이분은 이제 2002년에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막 재평가를 하면서 노출이 되고 있어서 아직도 보여주지 않은 작품들이 꽤 있어요. 자, 산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늘 저희 산프로TV에 여러 콘텐츠를 성원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 지난번에 올려드린 이중섭 화백편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또 그 그림을 직접 보고 싶다라는 분들의 여러 성원이 있으셔서 두 번째 시간도 여러분께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유영국 화백편입니다. 유영국 화백?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림 보시면 알 텐데. 김인혜 작가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유영국 화백은 이중섭 화백에 비해서는 일반인한테 조금 덜 알려져 보셨죠. 어떤 분이신가요? 이중섭 화백하고 같은 나이에요. 1916년생. 심지어 대학도 같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일본에서? 네, 문화학원. 그리고 유영국 선생님도 이중섭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좀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일화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화풍은 굉장히 다른. 극단적으로 다르죠. 네, 그런데 크게 보면 사실은 이 두 분이 같은 시기에 일본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시대 일본에서 가장 아방가르드하다. 가장 전이정이고. 네, 첨단이다 하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가 초현실, 하나가 기하학적 추상이에요. 그렇다면 이중섭은 초현실에 가까웠어요. 특히 초기작은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 진본이 별로 없고 하지만 도판들이 있고 또 이제 마사코 회사한테 보낸 엽서 기억하시죠? 그렇죠. 약간 초현실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유영국 선생님은 처음부터 기하학적 추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가장 아방아방한 그룹 안에서 두 가지 다른 유파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2002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도 장수하셨네요. 네, 장수하셨어요. 성공하신 거죠, 진짜. 진짜 귀한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 너무 많은 분들이 오래 못 사셨기 때문에. 특히 예술가들. 예술가들. 그래서 장수하셨다는 건 너무 좋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미술계가 이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회자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중섭을 생각해 보세요. 56년에 돌아가시고. 살아있을 때는 몰랐죠. 네, 살아있을 때는 일반 대중은 모른다고. 예술가들끼리만 알죠. 그러다가 72년에 이중섭의 큰 개인전을 처음 여는데 현대화랑에서 그때 대박을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모든 전시가 대박을 치면서 계속 손박김이 일어나요. 작품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구입하고 거래가 되고 시장이 활발해지고 또 다 흩어지고. 그런데 이 흩어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나쁜 건데 시장에서는 그게 바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지면 이게 손박김을 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몇십억이다 하고 기사에 나면 대중들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중섭이 유명한 거는 그 시간이 많이 길게 축적이 된 게 커요. 그런데 유영국 선생님은 2002년에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진에 여러분 지금 유영국 화백의 젊은 시절의 생존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아방가르드 하시죠? 담배를 저걸 뭐라고 하네요. 꼬나물었다고 하네요. 저 수트의 그 칼라를 한번 보시죠. 맞아요. 최고의 멋쟁이. 그렇죠? 일본 유영국 시절의 취미가 건강을 위해서 하시기 시작한 건데 탱구였어요. 그때 당시 탱구는 조금 범상치 않은 거고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장르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죠. 그분의 역사가 어떤 건지. 이분이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울진이에요. 그 당시에는 강원도에 해당했는데 그 생각 아직 남아 있어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오래된 뼈대 깊은 이런 집에 이 지역의 그래도 굉장히 부잣집 지주집에 출신이었고 지금 남아 있는 생가보다 생가 영역이 훨씬 더 크고. 컸었겠죠. 한옥도 많았던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울진이 정말 산적고 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산이 아주 아주 깊어요. 거기 금강송 숲도 있고. 맞아요. 그런 곳에 바로 앞에는 또 천이 흘러요. 천이 흐르고 또 바다가 바로 직면해 있는 모든 게 있는 그런. 그래서 이분의 울진을 이해하는 게 이분이 나중에 깊은 자연을 그리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데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학교를 좀 늦게 가면서 서당 한자. 서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집에 아예 가숙을 하죠. 이런 부잣집은. 그래서 이제 글쓰기 이런 걸 배우시고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셨어요. 머리도 좋으시고 시험 보면 한 번에 붙는 스타일. 뒤에서 오른쪽 두 번째는 키 큰 분이 유영국 선생님인데 이 시골에서 어쨌든 경성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그 기념 촬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닌 학교가 경성 제2고보에요. 경성에는 그 당시 제1고보가 있고 제2고보가 있는데. 경기고등학교 그다음에 경복고등학교. 여기는 이제 시험을 봐야 들어가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일본인 선생님이고. 좀 엄격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자퇴를 하세요. 그 사연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인 교사가 너무 부당한 것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도 반장을 했어요. 그런데 반장들은 왜 뭐 떠든 사람 이렇게 써야 되고. 써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일본에서부터 오는 문화거든요. 반장들을 약간은 뿌락지같이 시키는 거예요. 뭐 잘못한 애들이 뭘 잘못한 거 자꾸 적어내게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때도. 되게 나쁜 건데 그걸 왜 안 없앴는지. 어쨌든 저 학교 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하겠다고 하고 애들을 또 프로텍트하고 이러다가 선생님한테 엄청 이제 맞고 그러고 그냥 때려쳐버려요. 이중섭할 때 얘기했잖아요. 문화학원이 일본에서도 가장 와반가르다 하고 전의적이었고 또 리버럴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즐겁게 다니셨어요. 날아다니셨겠네요. 날아다니셨어요. 졸업사진들이 이제 이중섭의 경우도 있고 유영국의 경우도 있는데 제일 앞줄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유영국 선생님이에요. 여학생들 되게 많죠. 그러네요. 김원호를 입은 사람도 있나요. 네. 김원호를 입은 선생님은 유일하게 첫 줄에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뒤에 서고 여성우대, 학생우대예요. 아방가르드 하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예를 들어 동경미술학교의 사진을 보면 반대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안다니고 학생들이 뒤에 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틀 만든 작품은 이런 거예요. 뭐죠? 이게 베니아판을 가지고 판 위에다가 이 조각을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림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저거 붙인 거군요.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베니아판에 흰색을 칠하고 그 위에 붙이니까 조명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렇죠. 이게 그림자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들이 선을 만들죠. 그러네요. 저렇게 다 의도된 계산이에요. 기하학이군요. 네. 기하학적 투성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이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 보면 저 까만 선은 홈을 파서 거기 색을 칠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옆으로 가는 선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무런 지금 스토리는 없어요. 그냥 조형의 말하자면 플레이예요. 이 시기에 이제 추상이라는 게 처음 나오면서 몬드리안 같은 사람 이런 시도들을 하지만 몬드리안도 회화를 했고 그 회화 안에서 삼원색만 사용하고 수직하고 수평만 쓰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이해하기가 지금은 조금 그래도 쉬워졌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웠을 텐데 뭐냐 하면 1차 대전이 끝났어요. 유럽이. 전쟁통이었잖아요. 끝나고 우리가 지금 뭘 어디서부터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지식은 사이에 쭉 퍼지면서 예술은 뭐였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면서 뭐 다다 초현실 추상 온갖 이런 새로운 유파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몬드리안 같은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인간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런 비극을 맞았냐 하면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서사 그리고 낭만주의 전쟁을 동원하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고무되게 막 해서 전부 다 집단적으로 동원하고 거기 휩쓸려가는 그 심성이 되게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서사를 전부 배제해야 되고 예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더 근본적인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보여줘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몬드리안이 이제 사과나무를 통해서 뭐 이렇게 갔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런 수직과 수평 그리고 기본적인 색 간의 조형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조화를 이룬 그 상태를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 평온함과 그 헛된 이상한 그런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분은 예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야 돼요. 책상도 그래야 되고 의자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형이라는 어떤 새로운 단어들이 완전히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데 그 영향을 사실은 유영국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나이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이중섭하고는 전혀 다른. 네. 맞아요. 같은 시대를 공부하고 같은 시대의 화가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 개인적으로 너무 또 다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요. 유영국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쿨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쿨한 분. 이중섭은 너무너무 감정의 기복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강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다른 특성에 맞는 그림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또 그 당시 같은 또 시기에 다른 또 작가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만큼 이 30년대 일본의 미술계가 좀 여러 층위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다 공존했고 그중에서 이제 뭐를 취할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걸로 해서 여기 뒤에 보면 전시된 벽에 걸린 게 이제 유영국 선생님 작품이거든요. 일본에서 활동을 했고 회화로는 이런 회화도 남겼어요. 아까 부조는 아예 세 가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입체화된 이런 방식이라면 이거는 이제 약간은 가장 몬드리안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몬드리안은 하지만 대각선을 안 썼어요. 대각선을 쓰냐 안 쓰냐 문제 때문에 친구랑 싸워가지고 절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대각선을 썼고 예를 들어 저 노란 라인의 굵기를 얼마를 할 것이냐 위치를 약간 더 왼쪽으로 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할 것이냐 왼쪽 밑에 지금 빨강이 있으면 저 빨강을 저 위에 보라가 한 번 받쳐줘야 이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게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게 지금 1940년이에요. 김환기가 이제 추상의 시작이라고 할 때 유영국 선생님이 어떤 점에서는 더 엄격한 추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하학적 추상의 어떠고 그러면 첫 번째 그렇죠? 추상은 말이 없어서 좋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서양 추상을 이해한 방식인 거죠. 추상은 말이 없어서 좋다. 이게 이제 이분의 성격을 또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해한 추상이 이것이기도 했던 거죠. 일본에서 이제 보통 이중섭 유영국 전부 43년 정도까지가 마지노예요. 거기 뭐 있을 수가 없어요. 도쿄 폭격도 있었고 그 뒤로는 더 심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자유로운 미술협회들을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게 무슨 탄압의 대상일까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탄압을 했어요. 마치 히틀러가 새로운 미술들을 전부 다 탄압한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방가르드 한 게 아나키스트적인 그런 그렇죠? 무슨 자유 리버럴 이런 것들은 이제 공국주의의 제국주의 개념으로 보면 총동원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이념적으로도 리버럴리스트들이고 약간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관념들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문화학원도 그래서 43년의 강제 폐교가. 폐교당하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분이고 이분이 활동하던 일본 단체의 가장 리더들도 또 이렇게 잡혀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일본에 그래도 있을 때 한 거는 좀 한국의 전통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꼴라주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셔서 사진들이 좀 남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구성하고 조형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게 이제 사진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뭐 밥 벌어먹지 못하면 사진가라도 돼야 된다는 생각에 사진을 실제로 배우셨어요. 그 당시 사진기도 있으셨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이제 와요. 그러니까 43년에 울진에 왔는데 이런 작품이 먹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마 그동안 이게 먹고. 그러니까 뭐 이젤일도 뭐 유한 물감도 다 처음 보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린다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또 이제 생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 당시에 주로 하셨던 게 이제 집에 그 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세요. 멀리. 이분의 꿈 중에 하나가 약간 마더로스 이런 거 있었어요. 말은 없으시지만 늘 자유를 추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멀리 배를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오면 또 이분은 뭐든지 잘하는 분이에요. 그게 또 이중섭하고 차이인데 뭐든지 잘해요. 배를 잡아. 고기도 잘 잡아. 고기를 잡아도 1등을 해야 돼요. 실제 1등을 해요. 이 전문의 어부가 아니지만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되게 잘하세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림을 잘 그리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분은 기약적 추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그것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뭐 비즈니스에도 유리한 거죠.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그러면서 양조장도 운영하세요. 술을 파는데 그게 정말 빅히트를 쳐서 망향이라는 소주 브랜드를 만들고 울진의 항구에 오는 사람들 술을 팔아서 되게 돈을 많이 버시게 돼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지금 해방기 한국전쟁 한 10년 동안은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조금조금씩은 그리셨어요. 조금조금 그려서 발표는 하셨는데. 낭만적이면서도 훨씬 더 현실적인 분이에요. 맞아요. 가족들은 그렇게 해서 원사하고. 맞아요. 그런데 또 약간 츤데레 같은 면이 예를 들어 울진에 있으면서도 피난 내려오면서 이중섭을 이렇게 묘사해주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소문을 내고 다녀요. 이중섭같이 좀 생활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원산에서 내려오면 여기를 잠깐이라 정박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려고 이제 할 정도로 되게 츤데레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던. 어쨌든 그렇게 비즈니스가 되면 사실은 눌러 앉을 수 있는데 이분이 1955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금산도 싫고 금론도 싫다. 나는 화가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오시게 돼요. 이제 다시 화가의 길을 걷겠다라는. 10년 동안은 사실은 대부분의 작가가 잘 못 그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도 그냥 그렇게 끝난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이분은. 결단하는군요. 결단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때부터 정말 열심히 그러세요. 이분 나이가 이제 40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림을 초기에는 약간 그 몬드레안적인 요소는 있지만 또 해가 뜨는 것 같은 이런 이 밝은 색깔이라든지. 그래서 그 뭔가 형상도 있고 또 추상적인 뭔가 환원도 있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셨고. 이건 아침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마디에르가 풍부하고 빛이 가득한 아주 밝은 노랑을 찌는 이런 작업들. 아니면 심해. 아주 어둡잖아요. 아주 어두운 심해의 바다풀. 이런 식의 자연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시다가 60년부터 이분께 나오기 시작해요. 60년. 이게 이제 이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밀하고 엄밀한 추상으로 시작을 했던 분인데 추상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몬드레안 같은 사람이 나중에 뉴욕에 가서 부기우기 이런 거 그러잖아요. 이런 쪽으로 극단으로 가지 않아요. 이분은 다시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와요. 자연으로 오고 이 자연이 고향의 자연 같은 아주 깊고 깊은 자연의 웅장함과 숭엄함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의 특히 산. 산에는 사계절마다 다 모든 것이 다르고 하루 안에서도 어느 빛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고. 또 이 산을 봤을 때 이런 시커먼 게 뭐가 좋냐 할지 모르지만 저 이 그림을 실제 보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일단 크기의 압도돼요. 2미터가 넘어요. 대작이군요. 그러면 이 검은 이 부분은 내가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온 것 같은 바로 산 안에 있는 느낌을 준다고요. 숲 안에. 그런데 저 멀리 있는 흰색은 저 먼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 산이 가진 아주 풍부한 다양한 에너지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울진에서 보면 진짜 저렇게 보여요. 맞아요. 저는 그 동네를 좋아해서 자주 갔거든요. 정말로 울진에서 예를 들면 북쪽을 이렇게 보면 저럴 것 같아요. 그 깊은 산속에서 저 멀리 설산이 보이고 대관령이나 한계령 대청봉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아마 유년 시절이나 울진에서 또 생계를 할 때 그런 강한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의 에너지인 건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것인가.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운 거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도 사실은 뭔가 동량적인 관념이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동서양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초월한 느낌의 분이시고 그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이 회화적인 요소들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 이 분은 완전 색채에 꽂혀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풍부한 색. 그리고 다양한 질감. 그리고 이 스케일감. 이런 것 속에서 지금 이거는 뭔가 약간 안개 낀 조금 신비한 그런 산의 모습 같기도 한. 이런 거를 이제 그리시면서 크기도 상당히 커요. 이 시기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력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물찬도 비싼 것만 써요. 물질에서 고기 잡고 슬퍼셔 가지고 일단 그림 그릴 자본을 만드신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예를 들어 박수근이 님이 이런 분들이 반도하랑에 하는 작품 이런 거 팔면서 생계할 때 그 반도하랑에 오는 작가들이 다 이렇게 죽치고 유영호 선생님을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유영호 선생님이 다 끌고 가서 밥하고 술 사주고 이제 늦은 오쯤에 나오셔서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그림 발표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반도하랑 같은 데는 그림 내놓지도 않아요. 내놓을 수도 없어요. 이런 큰 그림을 걸릴 수도 없어요. 그때 반도하랑은 어디 집밖. 반도 호텔. 지금 조선호텔. 아니요. 롯데호텔 있는 그쪽. 거기 자리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을지로나 저기 무교동이나 명동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후배들 술 사주고 그러셨겠네요. 그나마 화가 중에서 가장 재력 있는 분 중에 한 분. 왜냐하면 양조장을 처음에는 이제 산책들한테 맡겨서 거기서 돈이 계속 나와. 배당금 하시고. 배당금 하시고. 나중에는 그런데 불법이 되잖아요. 그 못 만들게 하잖아요. 술을 개인이. 소주가 도주가 돼서 면허를 받았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어려움도 많이 겪어요. 어쨌든 이런 웅장한 그림. 정말 환한 그림. 정말 강렬한 그림. 색채가. 그래서 이게 64년 그림인데 이때 처음 개인전을 열어요. 처음. 64년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화가들한테는 큰 충격을 주는 전시였어요. 이게 다 64년 작품이거든요. 색감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게 원색이에요. 전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초록이고. 그런데 이 원색을 쓰면서도 이렇게 촌스럽지 않게 쓰기가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리고 밑에 다 까매 보이지만 실제 작품을 보면 저 색톤이 다 달라요. 엄청난 깊이감을 줘요. 색을 또 입히고 또 입히고 또 입혀서 마치 마크로스코처럼 서양으로 치면 색이 마치 빨려들어갈 것 같이 깊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평면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약간 이거는 약간 비가 좀 오는 것 같은 부슬부슬한 끼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분의 생각에는 자기가 산을 평생을 연구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평생을 해도 이거는 끝나지 않은 주제. 이 산이라는 거 안에서 다양한 형태 삼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곡선도 있고 형태도 다양하고 색감도 다양하고 에너지도 다양하고. 그런데 색감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이런 걸 정말 수도 없이 그리셨어요. 이런 시리즈들처럼 60년대에 다 작품들이거든요. 뭔가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죠. 이게 실제로 이건 해돋이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평면이지만 이런 일루전처럼 이게 다양한 뭔가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깊이감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러면서 뭔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압도되는 이런 작품을 그리면서 또 형체를 이렇게 또 완전히 이런 기학적으로도 하고 색감을 계속 다르게 하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우리 대관령 넘으면 산이 있는데 저 멀리 바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게 완전한 추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자연의 요소를 담은 것 같은 풍부한 상상을 갖고요. 바다로도 보이고 밤하늘로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68년 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까지가 정말 정말 최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중섭이나 이런 분들은 다 돌아가신 후고 이분은 혼자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그 당시에는 거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부인한테 한 얘기가 그래요. 내 작품은 어차피 죽어야지 사람들이 산다. 팔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리고 죽어야지 알아줄지 모른다. 알아줄까 말까다. 그래서 그냥 그림만 그리세요. 그리고 2년에 한 번 정도 꼴로 레귤러하게 전신을 열어요. 개인전을. 그게 약간 무슨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두문불출 그림만 그려서 이렇게 그림 열심히 제작하면서 계속 개인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샘플을 이분은 보여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한테 사실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에요. 이게 이분이 한창 이 큰 작업을 할 때 모습인데 이 당시에 이분은 약수동의 화실이 크지 않아서 저런 큰 작품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의 비스듬히 놓고 그리고 이건 야외에서 아예 판을 캔버스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68년 한 70년대 초까지가 절정기고 이분의 얘기로는 나는 60세까지는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좀 자유롭고 부드럽게 자연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 60세까지는 정말 예를 들어 유기체적인 게 기약이 됐다가 이런 색이 저런 색이 됐다가 형태를 이렇게 조절했다가 이런 이제 계속 이런 작업을 정말 집중적으로 하신 다음에 병이 와요. 아프세요. 아주 심하게.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2002년 돌아가실 때까지는 거의 기본 아프신 거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얘기로는 너무너무 영혼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때 너무 고생한 것 때문에 이제 아픈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심장 쪽에도 문제가 있으셨고 또 뇌출혈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오셨고 그러면서 신체적으로도 좀 부드럽고 편안한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원래부터 그러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작품이 후반기에 바뀌게 돼요. 이건 이분이 잘 가던 월정사의 그 적광전이라는 곳을 찍은 건데 이 처마의 이 곡선하고 색채 좀 반하세요. 그러면서 후반기에는 이게 옆모습인데 이런 이제 지붕들 이런 걸 연구하시면서 이런 곡선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약간 예쁜 그림들이 와요. 그리고 이런 뭐 나무 산 누가 봐도 그냥 뚜렷한 해. 조금 덜 추상적이고. 덜 추상적이고. 그렇죠. 네. 좀 더 작고 부드럽고. 자연이 있고. 네. 자연이 있고 예쁘고 쉽고. 이건 사과나무를 그린 건데 제가 뭐 책에도 썼는데 이제 돌아가실 거의 직전까지 그 심장박동기 교체 수술을 거의 한국에서 세 번째로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이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수술이었는데 치시는데 그 수술을 받고 살아나신 거죠.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부부가 영주 부석사를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사과나무를 보고 그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이분이 그린 가장 스토리가 있고 낭만적인 그림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말이 없었냐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길 게 없냐고 아드님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다 하셨고 하셨대요. 없다. 말씀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은 더 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과목한 성격이신 거죠. 그런데 과목하다는 게 뭐 천상도 있지만 그 말 하나 뭐. 그렇죠. 약간 초탈한 왕복이죠. 이게 후기작인데 그 건강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좋으실 때 안 좋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컨디션 차이가 많이 나죠. 정말 열심히 계속 똑같이 그림만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스케줄은 거의 그냥 무슨 칸트의 스케줄처럼. 그러니까 이제 전업작가 분들도 그렇다잖아요. 그냥 쓰고 싶을 때 쓰고 술 드시다가 이런 게 아니라 딱 나가서 9시 되면 난 그림 그리고 딱 나가서 9시 되면 글 쓰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네.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전업작가가 지금은 많지만 그땐 굉장히 드물어요. 이번에 사실 서울대 교수로도 초빙이 됐는데 금방 그만둬요. 그 위에 사람하고. 안 맞죠. 네. 싸워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홍익대에서는 또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걸 약간 매일매일 출근하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만두시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 거의 진짜 전업이고 특히 후반기는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그렸는지 아무도 몰랐던 게 또 그죠. 그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뭐냐 하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샘플처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정말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저런 그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작품은 이건희 장의 기준품으로 지금 전남 도리미술관에 기준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워낙 좋아하셨고 이병철 회장이 첫 고객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계속 평생 그림 내 그림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이거를 거의 세뇌당하듯이 사모님이 들으셔서 그냥 그런 면이 했는데. 그런데 이병철 회장께서는 어떻게 저 그림을.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호화미술관을 지을 때 좋은 작가들의 작업을 똑같이 한 점당 다 100만 원에 사신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한 분이 최순우라고 해곡 최순우라는 베일림 기종의 기대서서 그 쓴 분 있죠. 그래서 그분이 전통 연구자지만 당대 화가들하고 다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용호 선생님 작품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추상이라도 이런 작품이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이제 최순우 선생님이 했다고 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리움 호암 리움 이런 이제 미술관들이 생기면서 작품들을 살기 시작한 거죠. 이분 생애에 또 샘플 같은 일을 한 게 79년에 개인전을 한 번 열어요. 그러니까 64년을 열고 또 이제 79년에 이게 두 개가 큰 개인전인데 너무너무너무 작품이 좋았던 거예요. 79년 기준으로 지금 앞에 보면 그런 작품이 다 나와서 덕수궁 동간서관을 꽉 채웠는데 어떤 분은 9번 가셨다고 전시기간지. 그러니까 그런 전시는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책도 너무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지. 그런데 그림을 여러분들도 보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저 유영국이라는 화가가 유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의 누구였고 뉴욕의 누구였다면 저 그림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적인 그렇죠? 누가 봐도 아름다움. 맞아요. 꼭 한국 사람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건 그림을 좋아하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보더라도 공감이 되고 갖고 싶고 늘 보고 싶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베니스에 가 있어요. 이 건물이 되게 좀 유사 깊은 건물이에요. 이 게리니스탄벌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스칼파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안에 이 부분은 디자인을 한 곳이에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건물에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 라이브러리 공간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마리오보타가 디자인한 전시장 쪽에서는 이분의 최고식이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멋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시의 오프닝에 티프리에 이유환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지금 베니스에서 되게 큰 전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지만 인상적인 게 유용 선생님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다. 저는 사실 미술에 크게 조회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림을 딱 처음부터 보는 순간 저건 정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저 지금 국경이라는 게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불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화단이나 뉴욕의 어떤 화단에서 만약에 저 그림들을 그 시대에 맞춰서 다 오픈이 됐다면 아마 모마나 뭐 그렇죠? 그런 당연히 걸려져 있을 법한 그런 글로벌한 그런 느낌이 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작품은 워낙 삼성가에서 많이 갖고 있던 거를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도 대거 기증하셨고 다른 지역 미술관에도 골고루 주셨어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이미 가지고 있던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도 많았고 그래서 유용근 선생님도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더 잘 작품을 보실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분은 이제 2002년에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막 재평가를 하면서 노출이 되고 있어서 아직도 보여주지 않은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시면 굉장히 직접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중섭 선생님이 56년에 돌아가셔서 40에 돌아가셔서 안타깝다 어쩐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막상 같은 시대를 살아서 더 오래 사신 분들 그럼 이중섭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막상 더 오래 산 정말 고맙은 작품들한테는 그분 돌아가셨을 때 또 기다려.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림은 그림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림의 희소성 물론 당연히 뭐 가치로는 희소한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림이 어떻게 보면 그분 사후에 더 밸류가 올라가고 그렇긴 한데 글쎄요. 그걸 떠나서 좋은 그림은 그냥 좋은 그림이죠. 네. 그죠? 네. 진짜 이 근대 작품들 중에 좋은 작품은 한 번 봤을 때는 딱 어떤 이미지를 느꼈어요. 다시 보면 또 달라요. 그리고 또 보면 또 뭔가가 숨겨져 있어요. 그전에 못 봤던 게 보여요. 그림에. 저는 이제 큐레이터니까 그 그림을 한 그림을 여러 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 되게 놀라운 좋은 화가들은 그 놀라움을 줘요. 볼 때마다 달리 보이는. 그래서 지금 이 베니스 전시도 제가 사실은 기획해가지고 했었는데 외국인들도 너무 놀라워요. 이런 작가가 한국에 있었는데. 왜 이제 알지. 제 말씀이요. 그래서 프리즈라고의 유명한 그게 원래 잡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잡지사에서 베니스의 지금 이벤트가 100개예요. 그 100개 중에서 100개가 넘죠. 거기서 베스트 6에 이걸 넣었어요. 이 전시를.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 요즘 한국은 뭘 해도 관심들을 많이 받지만 또 좋은 타이밍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런 작품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게. 아주 미술의 정말 전문적인 식견이나 애호가로서 찾아다니는 분들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바빠서 살기 바쁘고 이런 분들은 우리 화단에 저런 세계적인 화가 또 세계적인 평단에 호응을 받는 그림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최근에 그래도 이분 전시가 갤러리들에서도 열리고 해서 또 아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긴 했어요. 그건 다행이죠. 그건 다행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분 탄생 백조연 전시를 이중섭 선생님 전시랑 같은 해 했거든요. 같은 해 태어나셔서 연장으로. 그런데 너무 안 오셨어요. 전시 진짜 좋았는데. 그때만 해도 2016년이니까 아직 한국 사람들이 그림에 관심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베니스까지 갔잖아요. 8년 만에. 그런데 이제는 또 굉장히 그래도 높아졌죠. 3프로티비가 이런 걸 이렇게 재미있게 할 정도니까 앞으로도. 이영규 선생님은 그래서 2002년? 네. 2002년도에 돌아가셨죠. 네. 이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마지막 작품. 1999년. 그 뒤로는 건강 때문에 작업을 아예 못 하셔서 저 꼭대기에 산 보이세요? 네. 저거는 홈처럼 파져 있어요. 흰색을 칠한 게 아니라. 긁은 거예요? 긁은. 안 칠한 부분인 거죠. 아니. 그런데 저기 저런 게 제가 볼 때마다 달리 보인다는 게 작품 보면 저런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뭔가 약간 틈새 같은데 그 너머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두가 각자 다른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유영국 화백의 그림을 여러분 아실 분도 많겠습니다만 저렇게 좋은 그림들이 있었나 이런 분들도 꽤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편을 더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유영국 화백의 그림의 세계는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정말 천재적인 화가입니다. 이인성 화가의 그림과 인생 그리고 사랑에 대한 애틋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이인성 화백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